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연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적당한 부담과 긴장감은 생활에 활력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게 있어 부담감이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부담감이 한번 저를 덮치면 저는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급기야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담감이 도저히 넘지 못할 태산처럼 느껴질 때마다 저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했는데요 그런 태산을 넘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상도 많이 받았던 저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의사 친구 아들보다 제가 더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모든 감옥 만점을 받은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학년을 대표하여 제가 우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우리 집에 전화하셔서 69년 개교 이래 여학생이 우등상을 대표로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워낙 뛰어나 처음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아버지는 법대 출신이셨는데요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 고시를 포기하셨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셨으니 우리가 공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저에게서 이루어보고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부담의 시초였죠 그러나 전 알았어요 절대로 제가 그 기대를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전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해서 시험을 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죠 넘지 못할 산을 요구하시니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버지가 저를 자랑하시는 소리였고요 해도 안 될 것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기대감은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많다는 것도 제겐 큰 부담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딸을 내리 다섯을 낳으셨는데요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냐고 엄마에게 물었더니 어느 날 아버지께 여쭤보았대요 아들이 없어도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어디 가서 나오면 되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기를 쓰고 아이를 낳으셨고 여섯째가 태어났을 때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셨답니다 아들을 보고서야 엄마는 생산을 멈추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1 때였는데요 제가 보는 엄마는 늘 배가 불러 계셨어요 다섯 명이나 되는 동생들은 제게 늘 짐이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가정환경조사서를 쓰잖아요 가족란을 쓰는데 항상 칸이 모자란 거예요 칸 하나마다 줄을 그어서 가족 이름을 쓰는데 그것이 전 항상 부끄럽고 짐이었습니다 쓰고 쓰고 또 쓰고 이어지는 동생들 이름을 쓸 때마다 제 어깨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척척 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꿈은 항상 나 혼자 지내는 방 나 혼자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방 한 칸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하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나 동생들은 항상 제게 짐이 없고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니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을 살갑게 대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언니가 못되었어요 동생들은 저를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무척 엄하게 대했거든요 언니라고 하지 않고 네가 라고 하는 날에는 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싸울 때 네가 이랬다가도 얼른 앞에 얹어 뺐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제가 동생들을 때리면서 컸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주로 저한테 개붙다가 맞았는데요 어떤 날에는 발로 밟히기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몸으로는 못하지만 말로 마음으로 상처 주고 때리고 밟고 그렇게요 아버지는 종이공장을 하셨는데요 공장이 점점 어려워져 전기세를 못내 촛불을 켜고 살았어요 결국 공장에 불까지 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을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에 빌라를 짓는다고요 우리는 부랴부랴 짐을 싸 동네 빈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학교 정문 바로 앞이라 무척 창피했어요 그런 우리 집 형편은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때가 제가 중2때였고 막내가 두 살이었어요 제가 부모도 아니면서 올망졸망한 동생들을 보니 제가 다 앞이 막막한 거예요 뭘 해주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에는 부담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얘는 어떡하지 쟤는 나중에 못 살면 어떡하나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큰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숨막히는 무거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녀인 저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봐야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죽겠으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죽음을 생각하니 인생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유 없이 괜히 싫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석가모니는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신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을 찾아 드디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성경 30장, 기도 1시간, 일주일에 성경 1구절 이상씩을 암송했어요 방학 때에는 하루 성경을 100장씩 읽었는데요 그렇게 읽으려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말씀만 봐야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을 100장씩 하루에 읽으니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 자체가 말씀이 되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은혜에 대한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까지는 제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명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제 신앙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죠 발령받은 첫 학교에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교회에선 성가대의 고등부 교사의 청년회 회장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대표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에 홀딱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열면 말씀이 술술술 나왔으니까요 남들 보기엔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저는 자꾸만 제 속에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삶을 설계하는데 하나님이 제외되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담이 또 태산이 되고요 그러면 또 저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못하겠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자꾸 대학 시절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기도가 적어 그런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그런가 나름대로 애를 써봐도 부담감이라는 태산을 넘지 못하고 늘 그 앞에서 넘어지는 제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활이 빠진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고요 딱 제 얘기였습니다 사도 행전을 풀어주시면서 사도들이 날마다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나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이며 그들의 주님이셨던 것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제게 있어 예수님은 단지 죽음 이후에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분 정도였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인생은 제가 살아야 했죠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담감에 눌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왜 제 신앙에 한계가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아 원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구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구나 부활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드디어 염려도 부담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갇혀 살던 제가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하던 일을 정리해야겠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순간 부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요 전셋집을 옮기려고 덜 쓰고 덜 먹으며 아껴 모았던 제 통장들 늦게 직장 잡은 둘째가 알뜰살뜰 모으고 있었던 피 같은 통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도 택도 없더라고요 당시 넷째는 서울 사립대를 다니고 있었고 다섯째는 고3이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고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고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매일매일 돈 계산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굴려보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머리 싸매고 누웠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이 태산처럼 저를 눌러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지 주님이 계시지 나의 주인이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셨는지 그 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언어 장애가 오니 말이 어눌해지고 시계를 보고 달걀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마비가 와서 자리에 누우시게 됐고요 세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신 것이 10년인데요 되돌아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감사만 됩니다 빚에 병원비에 생활비에 게다가 저는 아이가 셋이나 되었거든요 그런 세월이 길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는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는 것처럼 힘이 난다며 10년의 병수바를 기쁨으로 하셨어요 동생들은 오히려 더 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빚을 맡았고 둘째와 셋째가 넷째의 학비와 생활비를 맡았는데 넷째가 졸업한 후에 자기도 언니들에게서 받은 것처럼 하겠다며 다섯째를 대학 공부시키고 다섯째는 또 그렇게 여섯째를 대학 공부시키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동생들이 제게 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부담감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생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형제들도 지금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 부담스러운 관계로 지내고 있었겠죠 우리 집도 빚을 떠안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반찬거리 하나 살래도 자꾸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고 누구 밥 한번 사줄래도 남물래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예민해져서 돈 문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돈 때문에 눌린 적도 한 번 없고요 돈 문제로 큰 소리 난 적 한 번 없어요 남편이 가장 고맙죠 단 한 번도 제게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큰 소리치며 삽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더니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는 것이라고요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너무 좋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니 스스로를 뽑는 일도 남을 뽑는 일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엄마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평소에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의 병수발을 하신 엄마에게 너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병든 아버지로 인해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셨던 엄마셨는데 아버지의 소천 후 교회 봉사도 헌없이 하셨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생이셨죠 엄마의 오랜 기도로 지난 7월에는 드디어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도 갔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신 거였는데 시술 도중 혈전들이 생겨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의료사고 아니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친정집에 갔는데 동네 분들이 절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엄마 데려다가 이 지경을 만들었냐 엄마 몸 건강하게 한 후 데려가지 왜 약한 엄마 그냥 데려갔냐 추석이나 지낸 후 데려가지 명절 밑에 뭐 한다고 병원에 데려갔냐 엄마 가신 것이 너무 속상하셔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말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멀쩡한 엄마 데려다가 이 지경을 만들었냐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셨으면 저는 아마 평생 죄책감과 부담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동생들과 의논한 일이었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음 깊이 상심해 있는 저에게 저의 주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그렇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엄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지 순간 부담이 거치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로 인해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때가 되면 고생 없이 데려가시겠다고요 엄마는 살아계실 때 엄마가 우리들의 짐이 될까 봐 무척 걱정하셨어요 아버지처럼 되실까 봐요 시술 전에도 걱정하시길래 엄마, 엄마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엄마가 건강하셔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엄마가 쓰러지고 마비가 와도 엄마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편안하게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엄마의 주인께서 엄마의 가장 좋은 때에 엄마가 평소 기도하셨던 대로 엄마를 부르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엄마의 장례식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갈 걱정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할 걱정 취업 후에는 결혼 걱정 결혼 후에는 자식 걱정 아마 평생을 걱정과 부담 속에 인생의 종로를 타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도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시면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면 어떡하지 무조건 희생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완전 오해였죠 오히려 예수님은 인생의 부담으로 눌리고 포로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